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의 공무원들은 거주자 사실 조회를 위해 세대마다 돌아다니는 업무도 진행한다 네 안녕하세요 사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나온 김태현 주무관입니다 거주자 사실 조회를 위해 나왔습니다 그게 뭔데요? 응? 오빠 수진아 나랑 헤어지고 공무원 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 근처에서 일해? 그러게 어떻게 이렇게 다시 만나네 잘 지냈어? 너 광주살잖아 김포로 이사한거야? 사정이 있어서 아는 사람 집에 전인물 해놨어 아 요즘도 맨날 술 마시면 전화하고 그래? 아 나 오빠가 차단에서 잘 모르거든 아 요즘은 그렇게 안하지 너도 술가 없다고 사람들 불러내는 건 여전하고 이젠 안그러지 수고해 그래 들어가 이렇게 우연히 만난 것도 보통 인연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다시 한번 어 갑자기야 뭐야? 오빠 왜? 누구야? 어 예전에 같은 동네에 살던 오빠 오빠? 사람 사람? 아니 같은 동네 네 같은 동네 네 아 좀 빨려 나 오늘 수진이 맞다 수진이? 크리스마스 이브에 너 차고 환승 이별한 그 수진이? 하하 하하 오빠 그때 술 처먹고 전화해서 다시 사귀어 달라고 막 지지 짜던 그 수진이 말하는 거지? 어 그래 그 수진이 맞아 아 얼마 전에 나 그 동창회 가서 얘기 들었는데 그 남자친구 있는 거 같던데? 곧 결혼할 거 같던데? 아 그래 뭐 곧 할 거 같더라 야 핸드폰 좀 줘봐 왜? 아 설마 수진한테 전화하게? 아 네 걸로 해 빨리 줘봐 너 광주 살잖아 김포로 이사 온 거야? 사정이 있어서 아는 사람 집에 전입만 하겠어 아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시청 민원실이죠? 아 네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요즘도 맨날 술 마시면 전화하고 그래? 뭐야? 아 예전에 같은 동네 살던 오빠 오빠? 그 위장 전입 신고 좀 하려고요 아 네 맞아요 아주 악질입니다 혹시 어떻게 바로 좀 처리가 가능할까요? 아 지금 바로요? 지금 바로요? 감사합니다.